손님이 그곳을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 아니어도 갈 때는 많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장사공프로입니다 얼마 전 옆동네 아파트 근처에 폐업한 편의점을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봤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이 근방에서 폐업한 것을 보고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 년 가량을 다니던 곳이라서 가끔 커피도 사고 하는 곳인데 한 달 간격으로 두 편의점이 모두 폐업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편의점들이 폐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던 편의점이 이제는 눈으로만 봐도 자꾸 문을 닫고 있는 현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웃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동네 편의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적을 만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편의점은 그간 계속 성장만을 유지해 왔어요 여러 브랜드가 있지만 하락세로 들어선 편의점 브랜드가 없을 정도로 기세등등 했었죠 그런데 2018년 들어서부터는 개점수 대비 폐점, 계약 해지, 계약 종료 건수가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어요 2018년도에 한 편의점 브랜드가 1,000개 정도를 개점했다면 그 해에 500개 가량의 편의점이 문을 닫은 거죠 물론 그 자리에는 다른 편의점 브랜드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얼마 먹과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는 게 현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광경을 많이 목격하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편의점 본사의 갑질 개선되지 않는 수익성 뭐 이런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편의점이 10년 전부터 우리나라 소매업을 잠식하면서 동네 곳곳에 참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초창기 때는 꽤 괜찮은 창업 아이템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0명 중에 9명이 편의점 창업을 말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어요 편의점 창업을 부추기는 사람들은 요즘 영업 싸움밖에 없다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 됐으니까요 그래도 한때는 편의점으로 돈도 많이 벌고 한 사람이 몇 개씩 수십 개씩 운영을 하는 기업형 개인 사장들도 존재를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동네 상권을 파고들기 위해서 동네 구멍가게를 죄다 편의점으로 탈바꿈을 시키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는 탈바꿈 시킬 동네 구멍가게가 없어요 그래서 1층에 GS, 2층에 미니스타, 3층에 CU가 입점하는 참 재미있는 광경도 많이 목격되었죠 동네 구멍가게 사장님들 중에서도 편의점으로 탈바꿈 시켜서 꽤 재미를 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글쎄요 다들 후회 막심이에요 투자비용 대비 노동력,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폐점안 그 두 개의 편의점은 아파트 상권이었는데요 양 편의점 사이에 작은 마트 하나가 비집고 들어오면서 편의점 두 개가 몽땅 한 달 사이에 폐점을 한 거였어요 마트에 가보니까 편의점이 폐업할만 하더라고요 이유는 이 마트도 24시간을 돌려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편의점 콜라가 1,400원인데 마트는 900원, 편의점 빨대커피가 2,000원이면 마트는 1,500원 사람들이 편의점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통신 할인 2 플러스 1을 아무리 해줘도 결론적으로는 마트가 더 싸니까요 재미있는 건 마트 앞에 이렇게 무, 양파, 대파, 두부, 콩나물을 가져다 놓았다는 건데요 심지어 아파트 상권이다 보니까 아파트는 배달까지 해주고 있더라고요 편의점에 참패죠 편의점은 절대 이런 야채들을 팔 수 없으니까요 아니 팔 수는 있지만 그 정도까지 신경 쓰는 점주들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가격까지 비싸버리니 자연스레 동네 주민들은 마트로 발걸음을 옮긴 거죠 최근에 아파트에 편의점을 창업하면 안 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글에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상주 인원보다 유동인구가 많아야 잘되는 게 편의점이다 두 번째는 아파트 단지는 임대료가 비싸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동네 장사는 진상이 많다 였는데요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기사에서 하나 놓친 게 있다면 바로 정이에요 정 무슨 80년대 감성팔이 하는 것도 아니고 갑툭 정이냐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실제 겪은 편의점들의 경우는 정이 부족하면 아파트 상권이든 오피스 상권이든 다 나가 떨어지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기사 글의 첫 번째 이유였던 상주 인원보다 유동인구가 많아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따지고 보면 아니기도 해요 상주 인원이 많은 원룸촌 오피스텔 상권은 편의점 최적지로 꼽히기도 하거든요 실제 편의점 점주들이 모여 있는 카페에서도 1급지로 내세우는 몫이 바로 이곳이고요 이유는 간단하죠 1인 가구 2인 가구일수록 대형 마트로 장을 보지 않고 특히 1인 가구는 집에 이것저것 쌓아놓고 먹기에는 공간이 협소해서 편의점을 많이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룸이나 오피스텔 상권이 들어서면 편의점 점포 개발팀은 눈이 빨개져서 투자자를 모집하죠 이 자리는 되는 자리라고 말이에요 유동인구가 많아도 실질적으로 손님이 편의점을 들어오지 않으면 헛방이기 때문에 오피스 상권이 오히려 더 낮다는 점주들의 의견이 지배적이기도 해요 이 회사 카드로 마트처럼 쇼핑하는 직장인들도 많다는 게 그 이유이기도 하고요 집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2. 아파트 단지 상권의 임대료는 사실 케바케가 심하기 때문에 거론하기가 애매하지만 신도시 아파트 상권의 경우는 편의점이 들어가면 필패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기존 구도심이나 임대료가 저렴한 아파트 상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죠 세 번째는 저도 동의하는 입장인데 동네 장사는 진상이 많다 제가 조금 뾰족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동네 편의점의 경우에 외상을 바라는 사람도 간혹 있고 알바가 조금이라도 불친절하면 바로 사장에게 다이렉트로 언성을 높이는 사람 그리고 가격 가지고 따지는 몇몇 악질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이것저것 짐을 맡겨 놓기도 하고 동네 장사다 보니까 뭐 하나 눈에 거슬리는 게 생기면 바로 망카페에 이렇게 글이 올라오면서 불매가 시작되죠 음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개중에는 그런 심리를 잘 이용해서 아예 편의점을 동네 사랑방 역할로 만드는 능력있는 사장님들도 있어요 동네 주민이 그 사장님들을 다들 좋아라 하게끔 말이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맞은편 편의점의 주인이 세 번씩 바뀔 때까지도 해당 사장님은 굳건하게 매장을 지켜내고 있으니까 동네에서는 1등 편의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이라는 것도 이 부분에 속하는데요 아파트 동네 편의점의 경우에 대부분 알바들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손님이 그곳을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 아니어도 갈 때는 많으니까요 엄청 친절해야 한다가 아니라 불친절하지만 않게 교육이라도 잘 시켜야 한다는 거죠 쉽진 않겠지만 말이에요 이제 편의점들이 마트의 공격을 받고 있는 시대로 들어섰어요 편의점에서는 절대 팔 수 없는 야채류를 가져다 놓고 24시간 돌리면서 가격까지 저렴한 마트는 예전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라 편의점을 위협하는 존재로 급부상하고 있는 거죠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가지고 필요한 물건을 구비해서 정을 담아 파는 곳 아파트 편의점이 폐업할 때 요심히 주의를 한번 살펴보세요 금방에 꽤 괜찮은 마트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편의점은 인간 아르바이트를 기계처럼 돌리지만 이런 마트는 그런 편의점을 비웃기라도 하듯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동네에 들어오기 때문에 결코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는 거죠 아파트 편의점에 줄펴요 이제는 동네 구멍가게를 편의점으로 탈바꿈 시키는 시대가 아니라 다시 정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쪼록 편의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꼼꼼히 따져보고 몫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앞으로도 이런 장사 이야기 받아 보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바로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부탁드릴게요 이상 권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